그 미식아 끙끙하면 금식아 썰어대면 금식아임서 그대한잔 아이고 미식아 써나마나 이거 희영 놔두면 아이들 양 이 지침하고 이 감기지운이실 땐 그 약 먹이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이거 미르테형 나도땅 이거 딸령 먹이믄 그거 우수가 우수다게 금희연 장연이도 이거 헤어주면 어머니 아이들 이거 헤어주면 막 좋아해요 이거 그냥 이것만 딸리믄 허슬 아이들 먹으면 굳이 난 배나 호나 놓고 대추나 몇 방울 놓고 그 형 딸리믄 감기 예방도 좋고 어머니 전 포는 거 이것저것 있어도 어머니가 해준 이것이 정성도 들어가고 제일 좋아해요 좋아해봐요 매누리 노래 불러는 또 아니에요 죽고 가기 나 원 가히 이젠 무시거 추구려가면 아니요 전의당도 또 손지들 생각하면 헤어주면 헤어주구정하고 강헤임서다게 말을 노쏠 천천히 우리한테 뭐 다다다다 하지마라 기우고 그 이사룸아 전상도 전상도 요새는 거 장에 가면 돈만 톡 주민 논쌀허그네 팩에 톡 담아주고 컨져노는디 그걸 끙끙끙허먼 그걸 썰 아이고 전상도 정말 전상이나 마나 미식을 호나 허여도 정성이 들어가야 허는 거 아니까게 요새게 마트 가면 참 이거 유자차 유자차 허영 이거 맹기라 놓은 거 이쯔만은 난 그냥 그건 톡 넘만 허여배구 화설신 맛도 있고 이거 옛날부터 이거 제주 토종으로 허영 이걸 맹기래서 제라하게 약이 돼주 난 원 그 팩에 담아 놓은 건 혹시 앨루왕 원 먹어도 먹은 거 닮지 아니예밉니 다기 얄누꼬 손짓꼬 누게가 미식 뭐 인형냥 손으로 허지 말라냐면서 써는 걸 구람찌 그걸 아이고 개민 허는 발레 호설 낫게의 영 돈 아까워못한 듯이 구람겜씨 이거 양 보는 것만이 이거 정성 제법 들어가는 거 보다 이게 돈으로 착 허영 주엉 상 먹는 것도 어떤 걸 땐 필요 오지만은 거기도 이거 인형냥으로 꼽다 거기에다 장만 허영 병에 담았당 끌력 먹음도 오고 딸력 먹음도 오고 거면 얼마나 좋을 것과 거거구 걍 이거 허는 발레에 아돌신디만 이거 주어집네까기 어떤 거당 저 돌신디도 미식어 보낼 때 이실때랑 택배로 허영 이거 홈평 보내준 허영 꼭 질동이 어몽도 아니죠 지니까 미식어 흐민하건 거 성림 성림 어몽 이거 갈락 먹게 갈락 먹게 어몽 미식어 호나라도 갈르지 너는 질동이 어몽 신디도 어 홈평 해영 주국 저 아방도 이번인 허설 낫게 흐엄시메 저 갈매기 다방 현양도 가위도 홈평 줍서 어느 손가락은 깨물면 아냐 품내까기 나도 베풀 땐 베푸는 사람이 죽이 아방 그디 드나들 멍 지레기 아장 그자 위원장 역할로 이어가멍 홍보부장 역할 허는 거 그금 입성불랑 히임쯔 나가 가해신들이 빈 눈꼴 헐리리 수가 가해가 나신디 실수만 아니어민 나가 가해신디 구진채 헐리리 수가게 이거 어떤 여연 사몰란한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틀려보시냐 결국 이왕 할 거면 이사름아 시감신 차염 시가염신 대우친 거여 허지마랑 약술을 홈평 담으주란 말이야 나꺼는 누게가 이걸로 약술 맹긴된 또 곱대각이 이건 저 설탕에 제왕 놔뒀다 감지지훈이실때 요거 이왕 딸력 먹음인 생강이나 혼토를 놓고 생강도 심인 그자 배나 심인 썰어놓고 거영 긍이형 끌력 먹는거주 이 아방 이걸로 미신 술래이형 먹은데 누게고릅대가 당추 마가정 미신 말을 곧질 못해 미식어민 다 그자 술만 못담간 그자 미신 말을 나 고사리 꺾검 오걸랑 고사리로도 술 저허고 나 꽉마농이예고 금에 꽉마농으로도 술담광 그자 말을 잘내라 꽉마농으로 들렵다 미식어민 그자 술은 그 놈의 술은 슬프지도 아니오고 아방 술에 내어진 아니임수가 원 미식어또 하영 먹어가민 내어엉 원 먹구정 아니연댐 고란게 그 술은 내어진 아니임수가 이녀깐티 뇌해점쩌 이녀깐티 뇌해점쩌 미신 말만어문 이왕허는검 에에에 고랑 미식어여 더 썰어 썰어 저 불가죽카 한석봉이 야오멍 주룩잼신떡국 썰어 썰어 온 2박 3일만 썰어봐 2박 3일 쏠것도 없고 이거 양 육지에서 나는 유좌영은 이거 또나나 유좌고 영좌고 나 직망꾸라 이제 혜영나도 땅 아방 감지지훈이실 땐 이거 딸령 안내 쿠닥이 안내 금에 아방도 속소모형 이래하장 고찌 썰미는 없으기 난 감기에 혼잔 쪼컴은 그걸로 끄시라니 그만 이곳 땅바더 원 아이고 쩡 어떤게니 아인 또게 기억이 기억이 자기 어떤게니 요새 또 사료를 연어 들어간거 아니 먹은 누게가 오리 들어간거 매기민 잘 먹으란 허인 그걸로 사당 받쳐두은 자의도 입만 높아지는 생이고라 그것도 아니 먹음시다 이게 자의도끼고 저것도 끝안강 술을 혼자 매겨볼까 한번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